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꿀피부를 만들기 위한 오메가3 선택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피부에 다시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스크 착용하면서 트러블도 생기고 건조해지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차피 마스크로 가리니까 하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관리 다시 시작해야겠다로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봄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주제에 주목해주세요. 꿀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메가3는 피부 점막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분 장벽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가두어줄 지방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페스트푸드나 디저트에 들어간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염증성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투명한 피부에는 다크서클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가 아무리 맑아도 눈가만 어둡다면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다크서클은 눈 밑에 얇고 연한 피부에 피가 보이면서 착색되는 것으로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항산화 작용도 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 역시 함께 개선해줄 수 있답니다. 오메가3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저온, 초임계, 추출공법을 이용한 제품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양제 중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다른 영양제들은 어느 정도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오메가3는 자연적인 원료로부터 추출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자체가 지방이라서 산폐된 경우에는 오히려 바라민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무 제품이나 드시면 안 드시는 것보다 못한 악효과도 낼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고온에서 추출하면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산화될 수 있고 화학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면 영양제로 만들었을 때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초임계, 추출한 RT지형 오메가3로 골라주세요. 여기에 비타민 E까지 함께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금상천화이신데요. 바로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자체가 보습, 유연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피부 영양제로 오메가3 드셔야 하는 이유, 고르는 방법, 거기에 비타민 E까지 함께 챙겨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